4장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건축가 이야기와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말하는 말의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은 지켜세우고 다른 사람은 깔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선거를 받은 사람처럼 맨 꼴찌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빗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마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만 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디모델은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줄로 생각하여 오만방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나는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오만방자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채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